안녕하세요 창가랑 길, 바로 밖이 큰 길이라 차가 막 다녀가지고 괜찮은가? 밝은가요? 그 밝기에 대한 얘기가 좀 많았어가지고 오늘은 다른 공간을 찾아와서 녹화를 하는데 오늘은 전반적인 그런 가요계에 대한 얘기보다는 그냥 제가 겪었던 일이에요 연습생 시절에 들었던 말 중에 뭐라 해야 되지? 되게 불법적인 거? 아주 막 사회면 뉴스에 날 것 같은? 그런 일들을 물어보시는 분들도 많았는데 그런 거 말고 얘기할 수 있을 정도 분명 지금이니까 저 넘길 수 있을 정도의 황당했던 일들을 알려드릴게요 구체적인 얘기들이 빈번하진 않아요 이거는 제가 아는 모든 연습생들 중에 나만 들었던 얘기도 있고 어떤 얘기는 또 다른 사람들 들었던 얘기도 있고 그런데 그렇게 막 빈번하지는 않아요 빈번한 것도 있다 그런데 이 정도 황당한 레벨의 일들이 아주 자주 발생할 수 있다 그렇게는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제일 먼저 이건 되게 흔한 거예요 연습생 생활 중에 들었던 말 중에 가장 황당했던 건 5위 이제 25이면 연예인 데뷔를 하면 안 된다 25이면 이제 끝났지? 그 얘기를 진짜 많이 들었어요 그래서 23, 24 이쯤부터 정말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어요 어딜 가도 나의 얘기를 하는 게 너무 신경이 쓰였고 회사 사람들도 다른 칭찬을 막 한 다음에 근데 25이에요 이렇게 얘기를 한 경우도 있었고 나이가 정말 큰 요인이었어요 지금은 이게 좀 많이 바뀐 것 같아요 요즘 데뷔하는 사람들을 보면 연령대가 높은 경우도 있는 것 같고 그런데 저 때는 특히 정말 나이에 민감한 분위기여서 나이 가지고 엄청 얘기를 많이 하셨어요 이거 제가 여행 작가 얘기하면서 잠깐 언급을 했었는데 여행 작가 일을 할 때는 정말 모든 사람들이 어쩜 이렇게 어리냐 막 그랬는데 그게 되게 낯설었다고 왜냐면 가격에서 항상 너무 나이가 많아서 끝물 쯤에는 근데 제가 만 15살 때 시작을 했는데 그때 아무도 저한테 얘기라고 하진 않았어요 그것도 그렇게 잃은 건 아니었어 정말 어리면 어릴수록 나이가 한 자리면 어리다고 할 것 같아요 근데 그거 아닌 이상 그렇게 나이가 항상 많다는 얘기를 너무 많이 들어서 그 세계를 벗어나고 나서는 그게 얼마나 좀 웃겼는지 황당했는지 느낄 수가 있습니다 언센셜 들었던 말 좀 황당했던 거 장이는 너는 다 잘해서 별로야? 그 얘기를 종종 들었어요 또 다 잘해서 별로야 왜? 다 잘하면 좋은 거 아니야? 저는 다 잘하고 싶었어요 저는 처음 연습을 할 때부터 나는 뭔가 춤 멤버가 될 거야 나는 메인 보컬이 될 거야 그런 건 없었어요 나는 다 잘하고 싶어 나는 다 모든 걸 다 잘하고 싶어 그런 게 있었는데 좀 터무니없이 다 욕심을 내지 않았어요 저는 작곡은 하고 싶지 않았고 그거의 능력이 전혀 없다는 걸 아주 빨리 깨달았기 때문에 그 지난 영상에서 말씀드렸는데 그리고 딱히 연기는 기획업은 하고 싶지만 난 연기도 꼭 해야 돼 그런 건 또 없었어요 회사들이 계획을 세워주는 거에 따라서 해야지 그런 건 있었지만 나는 노래를 좀 포기하고 춤을 더 해볼까? 춤은 약간 여기까지 타협하고 노래를 더 해볼까? 그런 생각은 한 번도 한 적이 없어요 나는 다 잘해야지 이런 마음을 갖고 있었는데 실제로 뭐 평가를 한다거나 오디션을 본다거나 방송 출연을 해서 미팅을 한다거나 그런데 거절을 하는 거는 상관없잖아요 거절은 정말 그냥 난 네가 그냥 별로 내 스타일이 아니야 이런 이유로도 거절을 할 수 있으니까 너는 너무 다 잘해서 좀 그래 라는 얘기를 들으면 좀 더 그럴싸한 얘기를 해보지 그래 라는 생각이 들게 되는 거죠 세 번째는 제가 이제 한 9년, 10년 차쯤 됐을 때 데뷔가 한 4, 5번째 미뤄지면서 회사 사람들이 해줬던 얘기인데 무서워서 데뷔를 못 시키겠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너는 고기든 선배다 내가 왜? 그랬더니 연습한 지 이제 꽤 됐고 큰 회사들에만 있었고 어지간한 제작자들은 다 네가 누군지 알고 네가 얼마나 잘하는지 알고 그런데 네가 데뷔를 해서 잘 안되면 다 우리 탓이다 그렇게 잘하는 애를 데리고 가서 이렇게 밖에 못했어? 라는 얘기를 듣는 그 리스크가 네가 생각하는 것보다 크다 그거 저는 또 이제 역시 그게 말도 안 되는 변명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 짬에서는 얘기를 할 수 있었어요 그럼 잘하면 되잖아 잘만 되면 되잖아요 근데 그건 있었어요 미팅을 하다가 이제 자기 곡을 모아와서 지난 타이틀곡 이거 어때요? 이러면 꼭 누군가가 이거밖에 못해? 왠진한테 이거밖에 못해? 이런이런 컨셉이 못해? 이러면 아.. 그리고 지난 타이틀곡 이거 밖에 못해? 그럼 계속 뭔가 일주일만에 끝날 걸 3주 4주 이렇게 걸리게 되는 거예요 연습생 시절에 들었던 저 황당한 말 2위는 무대 위랑 무대 아래가 달라서 싫다 가 있었어요 이건 좀 그런 게 특히 이거는 방송국 미팅을 가거나 광고 미팅을 가면 들어가서 이제 안녕하세요 라고 인사를 하고 매니저가 어? 이제 이번에 나오는 우리 시인이다 그러면 제일 먼저 하는 말 한 열의 압업이 발라드 솔로예요? 라는 걸 이렇게 물어보세요 아니에요 우리 댄스 솔로 가수다 가고 그러면 너무 그렇게 안 보인다 아니 그러면 내가 미팅하러 들어갔는데 문을 열고 막 안녕하세요 이번에 신인가죠? 맹지나입니다 그럴 수 없잖아요 처음 보는 자리인데 무대에서 만나는 것도 아니고 그냥 회의실에서 만나는데 그래서 이제 그게 싫다는 얘기도 들었었고 회사에서도 그걸 안 좋아하는 분들도 있었어요 어떤 사람들은 이걸 좋아하는 경우도 있었는데 정말 대부분의 경우 지나는 무대 내려오면 너 왜 안전하고 회식도 안하고 집에 일찍 가고 술도 안 마시고 뭐 너무 재미가 없다 너는 평소에도 그렇게 그 사생활도 좀 슈퍼스타처럼 해야되지 않겠어? 라고 매니저들이 그래놓고 실제로 그 슈퍼스타들이 새벽까지 연락 안 되고 놀고 막 이런 거 저런 거 다 하면 스트레스 받아서 찾으러 나가고 내가 그렇게 욕을 하면서 나보고는 그렇게 또 안 논다고 어느 장단에 맞추라는 건지 저는 그게 개인적으로 좋았어요 그리고 그렇게 타고난 성격이고 무대 밖에서는 좀 조용한 편이고 모두 위에 올라가면 아주 많이 변하는 타고난 거를 성격이 원래 그런 거를 어떻게 굳이 막 이런 컨셉에 맞춰야 되니까 내가 아닌 뭔가를 해야지 그런 건 또 너무 자기적이잖아요 뭔가 얘기하다 보니까 되게 임팩트가 없는 것 같은데 1번은 임팩트가 있어 1번은 제가 장담았는데 확실히 모두가 상당한다는 생각을 1번은 제가 말을 못 하겠어요 너무 창피해서 내가 한 얘기도 아닌데 이 얘기를 듣고 그 자리에서 막 다 엎어버리고 나오지 않았다는 게 그때는 정말 들었을 때 너무 황당해서 뭐지? 할 말을 잃었어요 할 말을 잃는 적이 별로 없는데 제가 그리고 이거는 그 당시에 같이 연습을 했던 사람들은 들었는데 그 말을 했던 사람한테 찾아가서 다시 한 번 물어본 연습생들도 있었어요 진짜 이런 얘기를 하셨냐 서두가 길었죠 1번은 어느 회사인지 말할 순 없어요 근데 새로 오신 분이 그 회사가 되게 정치 싸움이 심했어요 위에서 누가 누가 밀어내고 어쩌저쩌 싸우고 그래서 얘가 미는 가수가 먼저 나왔으면 좋겠고 그런 일들이 생기면서 저를 이제 미뤄야 되는 상황에서 나한테 특별히 뭐 핑계달거리가 없는 거지 근데 이분이 아예 다른 일을 하다가 음반 일을 하시게 될 거예요 가요계의 경력이 한 일주일 이래 제 앨범을 이제 미뤄야 되는 얘기를 본인이 이제 하신다고 저를 찾아서 진아 이제 앨범을 잠깐 미뤄야 될 것 같다 근데 그 이유가 너는 모르겠지만 음반 제작하는 사람들이 쓰는 기계가 있다 그 기계에 성별과 생년월일과 키 몸무게 이런 거를 입력을 하면 그 사람이 이 시기에 대비를 했을 때 2021년 2월 이렇게 입력을 했을 때 이때 대비를 하면 잘 될 것인지 안 될 것인지를 결과를 출력해 주는 그런 기계가 있다 그 기계에 지금 너의 정보를 입력하니 지금 대비를 하면 안 된다는 결과가 나왔다 그래서 반년을 미루고 싶다 최소 반년을 대비를 미루고 싶다 하는 얘기를 들었을 때 뭐라 그래? 여기다든가 뭐라 그래? 그래서 제가 저는 아무리 좀 상황이 안 좋아도 할 말을 대놓고 하면 했지 비꾸는 건 정말 참으려고 하거든요 어른이니까 몰랐겠지 모르는 건 죄가 아니야 이렇게 생각을 하려고 하는데 그땐 참을 수가 없는 거예요 어 그런 기계가 있어요? 몰랐네 네 그런 기계를 어떻게 내가 못 들어 봤을까 제가 이 회사에 있을 때도 이분이랑 일할 때 이 회사에 있을 때도 그런 기계를 들어본 적이 없는데 지금 이 업계의 초특급 시크릿을 새로 모신 너께서 저한테 알려주는 거예요 연습생들과 가수들과 매니저들 작곡가들에게 극비에 붙여지던 그 기계를 지금 저한테 알려주시는 건가요? 아 언제부터 연습했냐를 했어요? 저는 네 그런 기계가 있는 줄은 처음 듣네요 여기서 그 기계는 북산인가요? 그거 한글로 입력하나요? 물어봤는데 이제 막 얼굴이 빨개지기 시작하면서 횡설수설을 해요 그래서 밑두급도 없는 변명을 해 그래서 그냥 제가 대표님이랑 직접 얘기를 할게요 하고 나오고 그리고 그분은 거의 한 반년도 안 돼서 어디로 가신 것 같긴 해요 행방을 알 수 없는 분이 찰나에 저한테 헛소리를 하고 가셨어요 그게 1등입니다 근데 이런 얘기를 이 기계 얘기를 들은 사람은 저뿐이라고 확신을 하는데 이 수준의 황당한 얘기를 듣는 거는 꽤 많아요 그런 상황이 왔을 때 나는 침착하게 잘 대처할 수 있는가 나는 바보 멍청이야 라고 소리를 짓지 않고 지혜롭게 그 상황을 옮길 수 있는가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지금 와서 이렇게 돌이켜 보며 얘기를 하려니 그렇게 싫진 않았어요 재밌었어요 미스셨었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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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녕